87번 5위 이해진 선수 4위 59번 창기숙 선수 4위BI 스 Flew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는 중 잠시만요 저ğ으로 가고 우선은 상태로 상성 사 chakra 다른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저희가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무대 밑에서 정확하게 시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아까전에 3위 장미숙 선수 예 받으셨구요 3위는 34번 데이션 선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2위는 61번 치성미 선수 축하드리겠습니다 1위는 97번 문미 선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혹여 만약에 저희가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옆에서 저희 관계자분들께서 알아서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저희가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대를 위해서 바로 정확하게 호명을 해드리고 3장도 올바르게 전달을 해야 되는게 맞는것 같아서 시간이 조금 걸릴 일이지만 확실하게 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호명해드린 부분이 맞습니다 예 방금 전에 제가 호명을 해드리는 순위가 맞는데 3장을 대제를 시켜두고 3장이 아니고 제가 호명해드린 부분이 수상을 차지하기 맞습니다 아셨죠? 상장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장은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 순서대로 하면은 자 맞죠?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이해제 선수 5위 장미승 선수 4위 대치현 선수 3위 지성규 선수 2위 문미선 선수 2위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셨죠? 됐죠? 네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앞쪽으로 나가주시고요 예 자 기념차랑 함께 하겠습니다 예 기념차랑 함께 하겠습니다 기념차랑 함께 하겠습니다 예 상장이 잘못 저희가 프린팅이 된 부분은 저희 임원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서 어 정중하게 잠시 후에 사과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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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핀 1 자 트로픽은 1등에 5위 이해진 선수, 4위 장민석 선수, 4위 비시현 선수, 2위 지성진 선수, 2위 문민석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셨죠? 이렇게 기념차별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모두가 이해를 해주실 걸로 믿고 예, 저희는 드라운 선서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트로피 한번 번쩍 한번 들어주시고요. 기념차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선수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인 제가 대표로 고개 숙여서 죄송합니다.